국내외 대학생 88명이 참가하는 대구 국제대학생 캠프가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펼쳐집니다. 캠프에는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대구시 자매 우호협력 도시에서 참가하는 대학생 56명과 경북대 외국인 유학생 17명을 포함한 29개 도시 73명과 국내 대학생 15명 등이 참가합니다. 한국의 문화특강, 전통 훈례체험, 한류 음식 만들기, 케이팝 배우기, 대구 소개 및 대구시티투어 고텍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대구의 대표적인 기업을 방문하는 시간도 같습니다.